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2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3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언제 한국에 왔어요? 4번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뭐 할 거예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5번 실례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실례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6번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비빔밥하고 갈비탕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비빔밥하고 갈비탕 주세요. 8번 주스는 어디에 있어요? 저쪽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주스는 어디에 있어요? 저쪽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네, 모레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모레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모레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0번 내일부터는 지각하지 마세요. 네, 내일부터는 꼭 일찍 오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부터는 지각하지 마세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치마하고 티셔츠를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치마 새로 샀군요. 네, 치마하고 티셔츠를 샀어요. 12번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전 추운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전 추운 겨울보다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 13번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네,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네,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14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보통 뭐 해요? 집에서 쉬거나 친구를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보통 뭐 해요? 집에서 쉬거나 친구를 만나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이 그림 속 바다 진짜 같아요. 정말 잘 그렸네요. 네, 이걸 보니까 바다에 가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그림 속 바다 진짜 같아요. 정말 잘 그렸네요. 네, 이걸 보니까 바다에 가고 싶어요. 16번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휴대 전화가 고장 났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휴대 전화가 고장 났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택시를 타고 갈까요?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 길이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택시를 타고 갈까요? 지금 퇴근 시간이니까 길이 많이 막힐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요. 내일 같이 등산 갈래요? 내일은 제가 동생과 약속이 있어요. 일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일요일에 가요. 일요일 아침 9시에 제가 수연 씨 집 앞으로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같이 등산 갈래요? 내일은 제가 동생과 약속이 있어요. 일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일요일에 가요. 일요일 아침 9시에 제가 수연 씨 집 앞으로 갈게요. 19번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고 싶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 짐을 올려놓으세요. 보내시는 물건이 뭐예요? 옷이랑 책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받으시는 분의 성함과 주소를 영어로 써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고 싶은데요. 네. 여기에 짐을 올려놓으세요. 보내시는 물건이 뭐예요? 옷이랑 책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받으시는 분의 성함과 주소를 영어로 써주세요. 민수 씨, 어제 인사동에 갔지요? 네. 처음 가봤는데 아주 즐거웠어요. 인사동에서 미술관도 구경하고 한국의 전통 한복도 구경하고 전통 음식과 차를 마셨어요. 수현 씨, 어제 인사동에 갔지요? 수현 씨도 한 번 가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어제 인사동에 갔지요? 네. 처음 가봤는데 아주 즐거웠어요. 인사동에서 미술관도 구경하고 한국의 전통 한복도 구경하고 전통 음식과 차를 마셨어요. 수현 씨도 한 번 가보세요. 21번 민수 씨, 내일 회의 준비 다 했어요? 아니요. 아직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늦게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럼 우리 저녁 먹고 할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저녁부터 먹고 합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내일 회의 준비 다 했어요? 아니요. 아직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늦게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요. 그럼 우리 저녁 먹고 할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저녁부터 먹고 합시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가방이 예쁘네요. 그 가방 비싸지 않아요? 아, 이거요? 비싼 가방인데 싸게 샀어요.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아, 저는 중고 가게를 자주 이용해요. 중고 가게에 생각보다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가격도 싸고 물건의 질도 좋아서 쇼핑하기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방이 예쁘네요. 그 가방 비싸지 않아요? 아, 이거요? 비싼 가방인데 싸게 샀어요.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아, 저는 중고 가게를 자주 이용해요. 중고 가게에 생각보다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가격도 싸고 물건의 질도 좋아서 쇼핑하기 좋아요. 23번 이번 휴가에 뭐 할 거예요? 혼자서 여행을 가려고 해요. 혼자서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여행을 하면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편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휴가에 뭐 할 거예요? 혼자서 여행을 가려고 해요. 혼자서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여행을 하면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편해요. 24번 민수 씨,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 가지요?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네, 일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돌아오면 4시쯤 될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해요? 제가 봉사활동은 해 본 적이 없어서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은 봉사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 가지요?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네, 일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돌아오면 4시쯤 될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해요? 제가 봉사활동은 해 본 적이 없어서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은 봉사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동아리 회장 김민수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원이나 산처럼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 사진전을 엽니다. 사진을 잘 못 찍는 사람들과 사진기가 없는 사람들도 모두 환영하니까 저희 동아리에 많이 와 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25번 How do you explain your plan?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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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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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수 씨, 이사한 집은 어때요? 네, 아주 좋아요. 학교에서 가깝고 건물에 헬스장도 있어서 편해요. 그래요? 헬스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저녁마다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마트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많아서 좋아요. 민수 씨는 요리하는 거 안 좋아했잖아요. 근처에 식당이 있어서 편하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이사한 집은 어때요? 네, 아주 좋아요. 학교에서 가깝고 건물에 헬스장도 있어서 편해요. 그래요? 헬스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저녁마다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마트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많아서 좋아요. 27번 28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난달이랑 같은 시간에 하실 거예요? 아니요. 지난달에는 오전에 했는데 수영하고 회사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후에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신청하신 분이 많이 없어서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다음 달 수영 신청하려고 왔는데요. 네,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지난달부터 배웠어요. 아, 그러면 성함만 말씀해 주세요. 지난달이랑 같은 시간에 하실 거예요? 아니요. 지난달에는 오전에 했는데 수영하고 회사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후에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신청하신 분이 많이 없어서 하실 수 있어요. 29번 30번 30 son 307 31 31 32 33 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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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